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계속해서 누차 연기가 되면서 실내모임 자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권고 또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 찾아왔는데요. 3월 2일 리그를 중단하며 시계를 멈춘 브이리그. 한국배구연맹은 3월 23일 각 교단 단장이 참석한 긴급이사회를 열고 브이리그를 이대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하고 정부의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잔여 경기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즌 중단은 6라운드 도중 이루어졌지만 부담별로 소화한 경기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로 5라운드 종료 시점으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우승팀이 없는 시즌이 되며 화려한 피날레를 염원했던 선수들과 팬들의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팀 순위와 선수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2사회 결정 내용인데요. 2019-2020 브이리그 조기 종료 순위 결정은 5라운드 종료 시점으로 하고 최종 순위는 우승 표현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리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이 중요하겠죠. 시상식 수상은 5라운드 기준 개인기록은 6라운드까지 기록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가장 예민하고도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프리에이전트 자유계약 조건을 갖추게 되는 선수들일 텐데 소속팀이 치른 경기 수의 40%를 뛰면 결국 그 내용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방침을 내린 한국배구연맹이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과 우리 팬들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최상의 선택이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팬분들도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아쉬운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그 중단이 됐을 때 특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우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훈련에 매진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리그가 종료가 되면서 선수들의 약간 허탈감과 상실감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만약에 무리하게 경기를 재개를 해서 선수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아쉬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코보의 선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배구팬분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배구연맹, 코보의 이 결정,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지금 지구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다가오는 7월 말에 예정돼 있던 2020 도쿄올림픽 또한 결국 IOC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으로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한다라는 방침일 텐데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확보하면서 결국 지난 2012 런던올림픽과 2016 리올림픽 그리고 이번 2020 도쿄올림픽까지 하계올림픽 3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긴 했는데 김산유 의원, 여러모로 좀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사실 선수라면 꿈의 무대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리규도 잘해야 되지만 리규를 잘 마무리하고 올림픽에 가겠다는 어떤 목표와 의지가 있었는데 사실 한 해 미뤄졌다고 해서 큰 마음이 달라지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수들은 좀 김이 셀 수 있거든요. 물론 상황이 상황이고 시국이 이렇지만 선수들은 그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졌는데 지금 비시즌에 몸이 상태가 좋지 않은 부상 부위라든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또 마음껏 펼치면 아무래도 메달권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선수들의 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조편성 또한 최악의 조, 죽음의 조만은 피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기대감을 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김연경 선수가 밝힌 내 커리어에서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연경 선수는 복근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었고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물론 최근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한국생명의 이재영 선수 포함해서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 선수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선수들이 있던 터라 어찌 보면 좀 1년을 도쿄올림픽 연기했다라고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여자 배구에 있어서는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굉장히 많고 작년에도 VNL 여러 가지 국제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휴식이 없었거든요. 올 시즌은 휴식과 더불어 컨디션 관리, 부상 회복을 한다면 내년에는 훨씬 더 컨디션, V에 우리 지금 시즌도 그렇지만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는 2020 도쿄올림픽, 1년이 더 미뤄진 도쿄올림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그만큼 라바레니 감독과 함께 더욱더 많은 것을 차근차근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